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 시즌 포항에 입단하게 된 유지아입니다. 이렇게 포항이라는 K리그 명문 구단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포항에 와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7년 동안 일본에 있으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 한국이란 포항이란 팀을 선택하게 됐고 최순호 감독님의 어린 선수를 잘 챙겨주시고 포항의 가족 같은 분위기가 좋아서 포항의 매력에 좀 더 끌렸던 것 같습니다. 처음에는 새로운 선수들이 많아서 조금은 어색하고 그랬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 금방 친해지고 정말 스태프분들, 코치분들, 감독님 모두 다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정말 좋습니다. 이번 시즌이 데뷔 시즌인데 일단 가장 큰 목표는 일단 스틸리라드에서 팬분들 앞에서 데뷔를 하고 싶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침착함 그리고 패스플레이 그런 걸 팬들 여러분께 빨리 보여드릴 수 있도록 훈련장에서 열심히 해서 경기에 나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